이곳은 미국의 피치 카운티 보안가 사무실 소속 고 패트릭 썬드론 씨의 장례식장입니다. 2016년 11월 6일 조지아주 바이런 하디슨로 148번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저 안쪽은 랄프 스탠리 엘러드 씨의 집입니다. 두명의 남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신나게 도로를 들주합니다. 협박을 받은 이 남성은 경찰에 신고를 하고 보안관이 주도합니다. 협박영상을 확인한 보안관 패트릭 썬드론 씨는 파트너 데릴 스몰 우드 씨와 랄프 스탠리 엘러드에게 갑니다. 2일에서 내 친숙아를 받으니 저희 사걱의 랄프 스탠리 엘러드 씨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 거기 총을 왜 가지고 간건지 물어봤더니 엘로드씨는 말했습니다. 총을 가져가려고 가져간게 아니고 2주동안 망할 다람쥐를 총으로 잡느라 도로까지 갔다가 쟤들이 조금 시끄럽길래 이봐 멈춰줘 그리고 도로에서 그렇게 위험하게 타지마 라고 말한게 다예요. 라고요. 체포하겠다는 말을 듣고 엘로드씨는 곧바로 허리춤에 있던 글록43 권총으로 보안관 2명을 살해합니다. 뒤이어 다른 보안관들이 지원을 받지만 과거 해군 소속으로 오랫동안 지냈던 엘로드씨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엘로드씨는 곧바로 허리춤에 있던 엘로드씨는 가석방이 없는 백년형을 선고받습니다. 나이가 2019년 현재 59세인 엘로드씨는 엘로드씨는 구속 2년만인 가석방이 없는 백년형을 선고받습니다. 나이가 2019년 현재 59세인 엘로드씨는 죽는 날까지 감옥에서 보내야 할 것입니다. 잘 시청하셨나요? 잘 시청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다른 영상도 있으니 시청 바랍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쇼킹티비였습니다.